자 이제 스파킹이네 바이오아저다5 골드 에디션 PC판 로스트인 나이트메어 두번째 영상입니다 자 맡긴다 돌린다? 내가 직접 돌릴게 어 아 한쪽에서 하고있으면 한쪽에서 그거 어 됐어 어우 야 이거야 어 엠블랭 같은거 없는건가? 둘이 같이 여는거 협력 열기 되게 단순하네요 뛰어내린다 이제 우리가 문이 따라준적있냐 어 더러워 어우 여기 뭐 보스가 나올거같애 어 쥐 와 얘네 대단하다 썩은것도 잘 냄새가 얼마나 어우 어 얘네들 보통이 아니죠 얘네들은 지옥에서 살다온 지옥을 몇번만 왔다갔다하는 애들이라서 이런건 아무것도 아니죠 라쿤시티 사건도 거기서 살아남았고 라쿤시티 사건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누가있냐면 쉐리가 있구요 어 가만있어봐 누가있더라 아 음 쉐리가 있고 레온이 있고 질하고 크리스 이렇게 있을거에요 레온이 이제 식스에서 나오는 얘긴데 레온이 쉐리를 구해줘가지고 쉐리가 고마워하죠 어후 어 쟤 뭐야 쟤 뭐야 뭐가 지나갔어 어 이블리딘같애 이블리딘같애 엄청 무서워 야 쟤는 샷건으로 잡아야되잖아 그치 메그너로 잡아야되나 오우우우원 와이 Baum 이번엔 와이 Residentide 뭐야 도망가 도망가 우와 잡았다 오 스코어 스타 야 매그넘 두방 사건 세방인가 굉장히 맷집이 너무 세요 스코어 스타는 뭐할때 쓰는거지 자 일단은 점프에서 저기를 넘어가는 경우 아 혹시 넘어갈 필요도 없잖아 항상 매그넘은 총알이 없어 그게 문제야 아니요 코옵 아니에요 지금 예 아 괜히 썼다 하느님 오셨군요 이게 뭔소리야 땅땅 소리 꺼버렁 아 이거 부셔야지 터보님이 안 보이시네 이게 이제 그 DLC거든요 이게 골드 에디션에 포함되어 있는 저 바5 외전이라고 해야되나 아니 왜 아니 외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스토리가 연관성이 있는거 외전이 아니고 그냥 아 뭐야 어디서 오니 아 아 아 아 아직 굴로 가지마 아 아 아.. 위에있구나 쟤 잡아 얘 쉬워요 어 뭐야 쉬워요 했는데 저걸 맞은거야 내가? 어 나 이거 왜 맞았지? 이거 맞으면 안되는데 어 총없다 아 괜찮 아 맥은 오면 아껴어야되는데 오 뭐야 근데 홀드아웃맨 아 맥은 오면 아끼려고 내가 지금 그러는건데 잡았다 아 맥은 오면 아끼려고 내가 스코어 스타 스코어 스타는 어디에 쓰는거야? 이주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이주님 다 받았나요? gta 이게 뭐야 아 크랭크네 일단 막힌다 한 30기가 정도까지 받았다고 제 네이버 블로그에 써놨었죠 답글로 검은 열쇠를 주었다 아 퇴근해서? 아 그렇구나 컴퓨터 틀어놓고 오시지 아 아 그냥 컴퓨터 틀어놓고 센타워 출근해가지고 계속 다운받고 내려와 에이 이거 어디로 가야돼 어 여깄다 감옥 열쇠 아 받다가 정지되가지고요 어 땡큐 저는 한 4시간 걸렸던것같아요 60기가 받는데 꽤 오래 정확한 시간은 알 수는 없는데 한 3시간 이상은 걸리지 않았나 뭐야 이거 왜 계속 쟤만 나타나 등을 쏴야 돼요 손없다 잠깐만 어 역시 됐어 핸드폰으로 해야 되겠네 이제부터는 어 이런 돼죠 금색 문장 주웠다 하나 더 구해야 되나봐요 여기 내가 못 뒤져보면 어 여기는 일반 좀비는 거의 안나오고 쟤만 나와 벗어 지도를 잘 봐야겠다 내가 안 가본... 아 저기 뭐 있네요 하여튼 하나라도 아쉽다 한 개 한 개라도 아쉬운 상황이야 아까 내가 이쪽에서 왔지 음... 가만히 있어봐 자 이쪽으로 먼저 가서 총력 점프하기 전에 여기 뭐 뒤져보고 음... 새벽에 봤다가 깨서보면 정지되어있고 아직은 다 못 받으신 거구나 뭐 아니 시간은 많으니까 내려와 내려와 두 분 때리고 도망가고 두 분 때리고 도망가고 두 분 때리고 도망가고 나이스 그 다음에 핸드건이 아 이제 요령을 알아 어우 얘 징그럽다 눈... 등에 눈이 있어 징그러워 야 이제 어디... 얘 왜 안 내려와 내려와 어 그렇지 된다 먹었닝 쟤는 이제 총알이 없다 나가야겠다 이제 음... 음... 이게 뭐야 끼워넣는다 금색문자 아 쓰바 이거 이거 어디로 가야되는거야 흐흐흐흐흐흐 아 여긴 밖으로... 바깥으로 나가야... 야 하는건가 아닌데 길을 모르겠네 왔던 곳으로 다시 오고 다시 점프를 몰려보내줘야되나 뭐 의미가 없잖아 호호 여기는 안 열리는데 아 하나 더 있었구나 하나 더 있었구나 내가 그걸 몰랐네 어 질 일루와 으악 으아아아악 고생이란 고생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그냥 뭐 백병전 다 겪었어 야 니 몸에 있는 장비는 폼이냐 어? 흐흫 흐흫 세광수류탄 써야되는거 같네요 쏘서 도망가라는거 아니야 퍼스트 에이브 누가 저기 있네요 화살표 저거 뭐야 40기가 받았는데 60기가 정도 되거든요 60기가 여기 이거 숨바꼭질 해야되는거 같은데 보니까 여기도 구멍을 끼게 되어있네 그게 누구야 아 제가 지금 시시시 조심해서 조심해서 클린크 빨강을 주워왔다 이거 봤나 아 이거 뭐야 아 된장 이거 어떻게 하냐 일단은 잠깐만요 어 저희를 지금 바로 상대하지 말고 올라가 봐 이렇게 아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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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ACT 어디로 가야 boat 길을 잘 모르겠어 돌아다니면서 뭔가 좀 파악을 좀 해야 되겠는데 여기 뭐야 노란색 이건 뭐지 크랭크를 어디다 끼라는 건데 아 크랭크를 빨간색에다 끼라는 건가 그런가보다 여기다 끼면 되겠다 크랭크를 끼워나왔다 이걸로 찔러 깔고 뭉길려고 오 오케이 유인시키래요 잡고 있어 잡고 있어 V를 누르면 되는 거야 알았으 재밌겠다 야 쏘마바크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야 일로와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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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 총알 없으니까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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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다려요 V버튼 지금이야 지금이야 아 나이스 나이스 가르쳐준 데를 해구 일식사에 매달 일식사에 매달 이거 못하기는 거야 저거 일식사에 매달이면 여기다 끼는 거냐 여기다 끼는 거 같은데 맞네 두 개 더 구해야 되네 아 파란색 구리 아 저기 또 있네 아 이 트랩을 계속 이용해야 되는구나 이런거 미리 잡아놔야 될 것 같은데 어 자 지금 뭐 구해야 될 게 이것저것 많이 있네요 어떤게 있는지 어떤게 있는지 혹시 몰라서 이걸 들고 있어야 지금 총알이 없으니까 트랩으로 트랩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야 뭔가 있나볼데 뭔가 있나볼데 저런거 부숴먹으면 소리듣고 우는 것 같은데 해볼까 그냥 아닌가 잠깐만 여기 어디야 엄폐한다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뭐야 이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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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워 빨리 먹어 빨리 먹어 그냥 그 녹색 주셨어요 어휴 어휴 띠용 지도를 잘 봐 지도를 잘 봐 크랭크 녹색 어디다 쓰는거야 크랭크 녹색? 크랭크 녹색을 어디.. 아 저기다 쓰는건가? 아니네 아 이게 아닌데 녹색이면은 저쪽인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 녹색 녹색 아 저깄다 저게 녹색이지 여기다가 크랭크 끼면 되는건가? 맞네 자 질 해주고 난 유인하면 되요 아 쉽네 어렵지 않네 자 문 다 열릴때까지 어 뭐야? 아 절로 유인하라고? 알았어 절로 지도를 잘 봐야되겠네 헤이 헤이 요맨 이리와 어 나 알겠어 어 뭐야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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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뭐야 넌 뭐야 넌 뭐야 어 이땐 무적이야 오 깜짝이야 자 자 트랩 작동합니다 지금은 들어오시오 들어오시오 작동 하아아아아아 까아리로 까리 삼두사의 메달 어디다 꽂는지 대충 알 것 같네요 삼두사의 메달 이거 뭐야 위에는 뭐 있는거야 템 같은거 없어 여기있다 땡크파랑 지도가 아싸 큰 수리 타면 겁나 나오네 이거 쓰고 쳐 도망가라는 거지 이런 게지 여기 있다 위에 뭐 있나 아 크랭크 일절히 막 뛰어 다니고 있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배미다 배미다 스팸이다 스코스터는 뭐 어디가 좋은 거야 뛰어내려 자 일단은 어이씨 아 저걸 어떻게 하지? 어 가만있어 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활성화를 지켜야 되는데 오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끼워 놓고 하나면 더 체크 포인트예요 죽어도 여기서부터는 어 가만있어 봐 이거 트랩을 어디다 써야 되지? 크랭크가 내가 하나 있네 아 파란색 크랭크구나 파란색 크랭크 있는데로 가자 아 여긴 없네 파란색 크랭크가 저게 파란색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 파란색 크랭크 이거? 여기 오 맞네 나이스 저거 죽여버리면 되겠네 이거를 몰때는 이쪽으로 와서 한 번 있어봐 이거를 만약에 하면 들어봐 어 엌 어 잠깐만 이게 아닌데 어 됐다 질한테 안가서 다닌다 안녕 안녕 흐흐흐흐 단순한데? 됐어 쌍 트랩을 할때마다 이제 메달같은게 나오네요 쌍두사 메달만 끼면 이제 끝나는거 같은데 됐어 다 된거 다 됐네요 다 꼈어요 복잡할거 이것은 뭐 필요없고 이건 뭐 그냥 서브 미션 같은거네 스토리 파악하라는거 일단 총알이 없으므로 어려운 적이 나오진 않겠지만 이 3강 수류탄이 나온 이유가 도망가라는거죠 도망가게 하기위해서 어 뭐야 어 핸드건 나이스 총없니? 핸드건? 양보한다 니가 갖고있어 똑같은 핸드건 M92F네 어 야 이거 딴따따단 딴딴딴딴 엔딩인가 벌써? 흫 아 이게 맞는건가? 아 이게 웨스크한테 벌써 흫 그러네요 끝났네요 거의 뭐 한시간도 안걸리는데? 한시간 걸리게 한 50분 했지 나 야 이거 싸워야돼? 어 이거 얘랑 싸우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데 지금 핸드건 딱 총으로 총을 다 피해 이거 먹어야돼 으엑 후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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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얘는 일단은 일반적인 상태에선 안돼요. 이러다가 훅을 날리던지 뭘 어떻게 해야되요. 아 안되겠다. 가까이 다가가면 안돼. 무서워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해요. 뒤를 노려서 때려야되던지 하여튼. 어 뭐야. 아이 진짜. 와 다 피해. 뒤에서도 피하네요. 총월도 없을텐데. 다 피해요. 가까이 있는데서도. 오 이거 대박이다. 이거 시간좀 떼우다가 훅을 날릴 때가 올텐데. 피한다. 칼질도 안될거야. 칼질되네. 와 이거 안될거야. 질 잘싸우고있어. 총알도 피하는데. 총을 쏘는게 의미가 없죠. 이거 대충 먹긴 먹겠는데. 얘는 내가봤을때 훅을 날리. 이거 그냥 이벤트성이라고 봐야되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다가. 진짜. 질이 한대 맞아져올거같은데. 와아. 우와. 문화쎄. 뒤에서도 안맞네요. 총을. 됐다. 어차피 얘는 못깨는거고. 시간 끌면은 끝나네요. 그냥. 이벤트성. 맥집새. 저렇게 많은데 턱이 안끄러져. 힘이 너무 쎄. 참. 아 shadeFore. 유нес. 여 그럼. 우에. 스읍. 신. 리액션. 그러면 unserem 실패. 봉투서스 잽같으면 그냥 눈감고 피하겠는데? 너와의 악연은 끝이다 눈감아져 질 발렌타임 이렇게 된거였구나 라쿤시티 8년 이후 8년 후 이야기였구나 Must have got lost Lost in Nightmare에서 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S랭크를 깼네요 크리스 질의 피규어를 볼 수 있게 되었다 깼군요 클리어타임 52 원래 한 40분만에 깨야되나보네 자 이제 깼습니다 이제 요거는 Lost in Nightmare 말고도 다른 모드 또 있으니까 그걸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시간이 지금 좀 할 수는 있겠다 오케이 유튜브에 잘 올릴게요 그 뒷정도는 그 뒷정도요 이 부분은 그 뒷정도는 그 뒷정도는 그 뒷정도는